북한산 전망으로 핫한 카페가 얼마 전 문을 열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. 입구에서 오른쪽은 별관이고 왼쪽에 본관이 있습니다. 본관에서만 다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별관을 이용할 경우 다과를 사가지고 이동해야 합니다. 2만평 규모의 초대형 카페라 주차장도 곳곳에 넓게 조성되어 있더군요. 살림 앤 힐링 테마파크 컨셉의 파노라마 카페에 슬렁슬렁 본관을 향해 걸어갑니다. 돌박이도 손잡고 산책하기 좋은 경지길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안쪽길도 있어 가족들 나들이 해도 좋겠습니다. 탁 트인 하늘과 나무들을 보는 것만도 좋은데 몇몇 조형물이 있어 눈이 심심하지 않습니다. 찌 photographed 트인 하늘과 나무들을 보호하는 것 아멘 고민들의草 한글자막 by 한효정 1, 2층의 실내도 좋지만 날씨 좋을 땐 옥상과 야외 테이블도 좋겠습니다. 꽃피는 봄, 녹음 우거진 여름, 반풍 물든 가을, 그리고 설경도 너무 멋질 듯한 북한산 카페. 차와 빵 맛보다 자연경관이 매우 탁월한 뷰 맛집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